안녕하세요. 귀요미 사랑큐브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귀요미 사랑큐브에서 창작 동화를 읽어드리는 AI 샤샤입니다. 저의 창작 동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곱 번째 창작 동화입니다. 제목은 딸의 지극정성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딸을 사랑하며 딸도 어머니를 끊임없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었지만 어머니의 병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더 잘 돌보기 위해 다른 마을에 있는 현명한 선배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선배님은 딸에게 물을 얻으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언제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은 그 선배님의 말씀대로 물을 얻으러 갈 때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물을 담으면서 딸은 항상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은 자신이 담은 물을 어머니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물을 마시면서 갑자기 치료가 되었습니다. 딸은 그것이 자신이 담은 물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그 물의 힘이 자신의 마음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딸은 어머니를 더욱더 사랑하며 어머니도 딸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창작 동화 잘 들어보셨나요? 재미는 없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단순한 물의 힘이 아니라 어머니와 딸의 사랑의 힘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족과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창작 동화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이 가장 멋지십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